안선생님 그거 줄게요. 스티커. 탁탁탁탁 그거. 이번에 드디어 풀려가지고. 응. 양감리 탁탁탁탁 이거. 그거 스티커 준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저 돌비로 보러 갈 거거든요. 간다 해도 한 다음 주에나? 이번 주에 넣을 할 게 많으니까. 다음 주에서부터가 4주차여서. 그러니까요. 어? 괜찮은데? 파칭인가? 그쵸? 그쵸. 그냥 덩어리로 가시는 게. 나을 거 같아. 괜히 나누는 것보다. 아이씨. 기대할 거. 더 센 걸로 쳐도 돼요. 센 거요? 이거 근데 220인데. 더 센 거 있을 거야. 180인가? 180인가 있을 건데 320. 이거. 없나? 이거 600. 400. 여기 있다. 제일 센 거. 그걸 팍팍 쳐보래요. 그냥. 다 윽. 흠. 그리고. 최고 200가고. 그런데. 감사합니다.